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다째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암이나 카리리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주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금오신 아버지 하나님, 금오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실지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으로 인하여 염려하며 불안해할지 저희의 영혼의 가장 견고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이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말미암는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을 금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경련과 지혜대로 능력을 따라 인도해 주심을 저희가 알면서도,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고 무섭게 다가올 때마다, 저희의 마음 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한 근심이 늘 피어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주셔서, 오늘도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이 하루를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걸음이 세상의 흐름 안에서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고, 반서기 위해 가하는 자답게, 십자가의 길로 오로지 준행하는 자답게, 저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계심을 은혜로 나타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에게 증가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앞의 거함을 확신하며,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과 죄를 가리우는데 쓰지 아니하며, 의의의 병계와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며, 자원하여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해 수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서, 또 혈육의 고통을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의 여러가지 무거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지혜주심과 능력주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밀히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분명하신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히 그 짐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폐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질물로, 하나를 번죄물로 들여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련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민숙육장에서는, 나시린의 서원에 관한 하나님의 규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거룩한 백성되기 위한 지침들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면, 6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나시린의 서원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적극적인 추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부정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 5장에 나와 있었는데, 6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은,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시린의 서원은, 좀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그 시대의 상황들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우, 남성들에게 많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규정들이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나시린의 서원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함수를 초월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의 법이나, 여러 종교의 다른 규정들 속에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구빌 없이 적용되는 법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고, 추구함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구비를 뛰어넘는, 그 시대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규정을, 그들의 종교와 사회적인 관행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적용의 대상에 있어서, 이 법의 특별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법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그 대상을 지정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자신을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규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내용들이, 상당히 엄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도, 때때로는, 포도주와 관련된 금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근원적인 열매인, 포도의 씨나 껍질마저도, 먹는 것이, 허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계속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름도전서 1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를 기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남성의 경우는, 머리를 자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이, 머리를 자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었다는 사실을, 남성조차, 자신에게 정당하고, 마땅한 권위를,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부모나 형제, 그리고 출가하지 않은 자매의 경우, 또 자녀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허용이 가능했는데, 지금 나시린이 시체와 관련해서, 받고 있는 규정의 수준은,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수준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이 나시린에게 주어지고 있는 요구의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들을 스스로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있는 나시린의 서원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발적인 서원으로, 이것과 같이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 하나님의 명령으로나, 부모의 서원으로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간에 있어서도, 평생동안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기간동안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자발적인 서원으로 일정기간동안 나시린이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해당되는 율법입니다. 나시린이 되었던 실제 성경의 사례들 중에는,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레갑족속, 그리고 신약에 이르면, 세례요안, 그리고 사도바울,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시린 서약의 궁극적인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앞서도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부분을 통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전체의 질을 상승시키는, 그와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백성이지만, 그들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와 같은 엄격한 방식으로, 자신을 자원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더 깊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추구를, 북도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시린의 서원을 보면서, 이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규정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열망하며,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매우 엄격한 거룩한 구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추구를, 표현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이 갖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엄격한 구별을 두기보다는,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한가를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의 경우는, 그와 같은 허용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할 수 있는 한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혼의, 기쁨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권능과 영광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헌신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패함 가운데 있을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중재자로, 매개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야로 사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탁한 시대에, 세상과 성도의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아니, 오히려 교회 안으로 세상의 영향력과 흐름이 훨씬 깊이 들어오는 이 어둠의 때에, 이와 같은 나시린의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시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거룩한 구별됨들이 없어지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의 경우에 이와 같은 서약을 하였다가, 그 서약이 무효화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경우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 보게 됩니다. 시체와의 접촉이 나시린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상황은, 누군가가 그의 곁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 그래서 그가 쓰러져 나시린의 소원을 한 사람의 머리에, 그 시신이 닿게 되는 경우, 이것은 참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매우 우연적이면서도, 비의도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의 의도에 있어서는, 그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피할 수 없이, 그의 몸에 시신이 접촉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7일에 걸쳐, 그는 그 부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의 상태를 부정한 상태로 유지한 7일이 지난 8일째, 그는 제사를 드리고, 그의 머리를 다시 밀고, 다시 나시린의 소원에 출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의 기간의 소원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룩의 구별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규정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원하기를 엄격하게, 그 거룩의 수준을 닮아가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규정을, 그 누구보다 온전하게 실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며, 죄 없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다시 주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고 계신 것은, 자신이 나시린의 소원을, 완수하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거나, 많은 돈을 가지거나, 많은 명예나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아, 자신의 삶을 철저히 거룩으로 구별하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열망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장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부정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에 반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회복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씨름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니,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상황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이기를 열망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하고 막힘없는 교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의 영적인 분발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거룩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허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감당하며 유지하려고 할 때,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부정조차, 거리낌이 되고 장이물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사김과 그 친밀한 교제가, 너무나 우리에게 달콤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간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누리는 삶을 너무나 열망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의 감미로움과 영광스러움을 우리 영혼이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에 대해서 놀라운 엄격함으로, 그것을 가로막는 사소하고 작은 부정과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해하며, 그곳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러한 거룩한 열망과 영적인 추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 그러한 교회를 통해,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세상과 좀 더 가까우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멀어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아름다운 영적인 추구를 우리의 마음 속에 품으시고, 그 일들을 위해 씨름하시는,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거룩한 열망들을,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